안녕하세요 기술처럼 농장 입니다 오늘은 이 앞에 보이는 것을 선물하려고 다 일일이 손질하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크리스마스도 되고 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저희 구독자 지금 4분에게 이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어이 영상에 나온 물건들은 다 많이 봤던 것일겁니다 이거는 유기농 준비 하신 분 눈 받아 가지고 거의 생산 포기한 거 이거는 유기농 무 하시는 이거는 약을 치셨지만 최소로 약 치신 분 이거는 제가 4년간 농약 한방 안친 밭에서 생산한 호박 맛있죠 겉에는 이렇게 열과 있고 하지만 여름에 따야 되는데 제가 11월 달까지 안 따고 냅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딴딴하고 칼이 안 들어갑니다 얘는 겁나 맛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한 분이 이 맛있다고 호박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분한테 이제 마지막 드리면 그 종목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박을 이런 거를 네 분한테 드렸습니다 네 분 네 분 이분들이 뭐 뭐 했냐면 지인들한테 제가 유튜브 하는 걸 아시고 어 좋아요 라든가 또는 지인들한테 굉장히 다 들어봐라 해주고 구독자를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제가 올해 농사에 가져온 돈을 못 벌었어요 거의 빵원 들어간 돈에 비해서 번 돈이 수익 따져보니까 빵원 입니다 작년은 많아서 700 이었고 올해 원래 한 300만원 또 많았은데 이렇게 개인 판매 파시든 뭐 호박 이렇게 해가지고 좀 좀 보탬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 농사는 좀 마음 비우고 타조도 기르고 또 하나는 유튜브를 천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이 물론 다른 분도 다 노력해 셨겠지만 특히 이 네 분이 제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고 지인들한테 이걸 좀 많이 소개도 해 주셔가지고 구독자 수가 지금 946명 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사소하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니까 그분한테 이렇게 포장해서 오늘 택배로 보낼 예정입니다 건강하게 드시면서 지금 이 농민 입장에서는 이거 밭에서 수확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려고 저쪽 가서 하나하나 개중에 상태 좋은 것만 골라서 여기 와서 이렇게 손질 다 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질 한 겁니다 이거 손질 한 겁니다 이렇게 손질 한 겁니다 이렇게 손질 한 거예요 아 좀 시간이 걸리네요 왜냐면 이렇게 개인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인건비도 비싸고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거가 또 가다가 택배 사고도 있기 때문에 썩어요 택배 사면 욕 택배 먹기 때문에 이렇게는 보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구독자님들을 믿고 택배 사고 나도 또 보내면 되니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구독자가 구독자님이 천명 될 때 쯤에 제가 또 이렇게 사소하지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구마 하신 분도 있으니까 고구마 하신 분을 도움을 협찬 이란 말은 뭐 하지만 도움받고 저도 파 조금 팔고 남은 거 좀 있습니다 거의 다 팔았어요 그거 하고 뭐 그래서 천명 전 되면 제가 나눔 할게요 추가로 이거는 1차 저희 사소한 나눔 입니다 그리고 곧 크리스마스인데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시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